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영권위권 물권이 풀어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가 이 영역에 영적 체질이 열린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해에 대해 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상당히 아마 좀 쉬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이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집회에 찾아오고 또 함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게 축사예요. 축사의 영역이 풀어주고 그냥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재정과 특징이 재정의 기름 부음과 축사의 열림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집회에 심하다 이제 그냥 통째로 푸세요. 푸시기 때문에 그날 저는 집회하면서 그분들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영권을 받으며 어떻게 재정이 풀어지는지 이를 선포하고 하면 그분들의 현실의 삶에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지금껏 계속 보아오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려야 될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은 이제 힘의 원리 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이 소위 어려움 어려우실 거 일도 없어요. 일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 말도 하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이 영역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좀 잘못된 그리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영역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정말 홀로서기가 가능할 것이고요. 제 말씀이 올리는 대로만 좀 하시면 뭐 일도 걱정할 일이 없고 인생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힘의 원리는 첫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첫째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질의 힘을 같은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뭉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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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굉장히 빡빡해요. 그냥 밀도가 높게 밀도가 높게 작지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동시에 긍정적인 에너지 저희가 저희는 묵사고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님의 임자 안에서 경험하고 또 그것을 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계속 그 임자 안에 있기 때문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밀도가 높고 확 쌓여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임자에 충만하다면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자 그러면 부정적인 에너지나 긍정적인 어느 날 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인다고 볼 때에 여러분 부정적인 에너지 세속적인 생각 생각과 이 에너지의 채널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통로예요? 에너지의 통로가 어디예요? 생각과 감정선과 의지예요. 이러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이 어떤 영역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에너지가 끌려 두른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고요. 반면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임자 안에 머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다면 이분은 굉장한 에너지 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강력한 에너지는 저희같이 이렇게 치유사역을 강력하게 하고 임자사역을 하는 분들은 그 기름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오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이죠. 동시에 그것을 파쇄 하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요. 동시에 모두가 손만 대면 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대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자의 가운데서 그냥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들이죠. 동시에 밀어붙이죠. 밀고 가고 끌어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것도 빨아들이지만 긍정적인 것도 쫙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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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 안에서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내릴 때 그 파장을 다 갖고 옵니다. 다 빨아드릴 수 있어요. 다 끌려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주신 것들이 있고 에너지가 충만했고 거기에 하늘로부터 붙는 엔젤을 쏟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돌죠. 강력하게 돌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동시에 막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전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것들이 누적된 상태가 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믿는 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장소 예배장소로 빨리 가서 기도하고 찬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안에 머물고 성령축만 은혜축만 말씀축만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죠. 동시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하늘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굉장히 빨리 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분 안에 져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분들은요 문제 하나도 일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고 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 속에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소외감을 갖고 있고 어딜 가도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시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방언 기도가 그것을 다 일을 해 주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힘에 의해서 그런 파장들이 다 무너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구조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영역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데 그걸 그냥 막 헤매고 있으니까 안타까운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홀로 언제까지 기도받으러 다니면 언제까지 헤매이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홀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가 축사 능력이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파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원들이 그 안에 끌어들여지죠. 그래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환경이 열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곳에 그런 하여튼 하늘의 자원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믿지 않는 분들이 홍여나 있거나 또 기도를 좀 못하신 분들이 있거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전혀 늦지는 않아요.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역에 나오셔서 이제 내가 묶였던 만큼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풀어놓는 그런 하늘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일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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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